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vs 해리스, 맥도날드가 결정하는 미국 대통령, 피트 빅맥 앤 코카콜라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뒤에 제갈 공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점에 누가 봐도 저거 대놓고 티나게 하는 거 맞는데, 그렇죠? 지금 내내 맥도날드 안 가다가 갑자기 2주 전에 가는 거 표 얻으려고 하는 거 티나잖아요. 아무리 티가 나도 이거는 해리스에게 불리한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바이든을 쫓아낸 다음에 해리스로 바뀌었을 때 이건 반칙이다. 약간 조금 의도된 어떤 멘트인지 진짜로 당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주춤했던 그런 트럼프의 기세가 다시 살아나고, 그 예전의 기지가 다시 발휘가 되고 있다. 트럼프의 자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제갈 공명같이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가 막힌 수가 아닌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지금 결정적인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맥도날드 1일 알바를 갖습니다. 처음에 정장을 입고 가서 저 2일 구하러 왔습니다. 2일 원합니다. 2일 주세요. 해서 이제 옷을 줍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튀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자튀김을 드라이브스로 해서 직접 팝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했느냐. 트럼프가 아까 전에 의도된 바가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아예 맥도날드를 싫어하거나 평소에 먹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맥도날드 광고를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아예 트럼프의, 아예 인생에 없었는데, 갑자기 티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다고 하고, 지금 트럼프보다는 어떤 서민층을 대변하는 어떤 이미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깨트려버리면 이제 트럼프는 조금 남은 해리스의 나머지마저 가져가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아주 큰 이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KFC가 더 잘 어울리는데, 할아버지 잘 맞죠? 밑에 경호 난이도 수익 상승. 경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통제된 거 아닐까요? 드라이브 스루에 들어오는 차 안에, 콘솔박스에 권총 꺼내서 쏘면 어떻게 해요? 통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어떤 후보가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독한 게 맥도날드에 확인을 했다고 인터뷰에다가 말했거든요. 우리가 맥도날드에 확인을 했는데, 해리스는 일한 적이 없다. 맥도날드에 어떤 일일 알바라든가 단기 알바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매뉴얼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맥도날드에 물어본, 맥도날드랑 입을 맞췄던가,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진짜 제공을 했던가, 아니면 트럼프가 정말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면 맥도날드에서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맥도날드에서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무슨 서류에 남아있지는 않은가 봐요, 해리스가. 그럼 이제 사진이라도 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해리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를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맥도날드 노동자 시위에 나가고, 이런 거 상황을 내놨 때,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일했던, 물론 너무 오래돼서 사진이 없거나,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서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던가. 어쨌든 간에 지금 사진 한 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파악하고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일단 해리스보다 15분 더 많이 일했다. 여기서 JTV에서 잘 해줬어요. 해석을 안 하면 해리스보다 15분 더 일했다는 게, 뭐를 더 일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얘기가. 해리스는 맥도날드에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 드라이브 스루에서 15분 일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0분 일했으니까 난 15분 더 일한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 트럼프, 이름도 하필이면 도날드예요. 맥도날드 트럼프. 그래서 서민층까지 가져가려고 덜덜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기가 막힌 한 수입니다. 그런데 3주 전에 해리스가 MSNBC에 나왔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이것보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누가, 지금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M자를 또 맥도날드로 바꿨어요, 이거. 지금 트럼프를. 뒤로 가보겠습니다. 3주 전에, 3주 전에 자꾸 안 나오네. 그런데 해리스는 그날 어디 갔냐면, 흑인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스티비 원더가 생일 축하 송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지금 흑백 가수 다, 흑백 요리사 하도 유행인데, 흑백 가수가 다 여기를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임팩트가 약해요. 지금 예를 들어 앤 해소웨이 같은 너무 아름다운 여배우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지원 사격하라고, 스티비 원더가 흑인 가수가 송을 불러줘도 임팩트가 없습니다, 지금. 맥도날드의 앞치마 하나 걸친 트럼프 반반의 임팩트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뭘 했냐면,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이거 조롱인가요? 아니면 이중인격자, 둘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가 조롱을 한 거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이중인격자예요. 뒤로 가볼까요? 이중인격자인가요? 아니면 이거 조롱인가요?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제 저기 드라이브 스루 차 타는 사람이 해리스 생일이라고, 아까 흑인교회에서 동시간대에 흑인교회에서 스티브 원더가 생일송을 불러주고 있잖아요. 60세가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도 노린 거죠. 둘 다 양쪽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제갈공명인지 아니면 다른 책사인지 싸움인데, 해리스도 일부러 거기 가서 생일 축하 노래 받은 거죠. 왜요? 60세가 50세랑 비교하면 10살 많죠. 근데 트럼프랑 비교하면 60세는 젊거든요. 바이든한테 맨날 공략한 게 고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도 고령이에요, 78세. 일부러 가서 거기서 생일 축하를 받은 거예요. 와, 나 60세 생일입니다. 왜 그랬죠? 트럼프는 60세가 한참 지났다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일 축하송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지금 여기서 축하를 해버려요, 여기서. 해피버스데이 카멜라를 축하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맥도날드 햄버거 갖다 주겠대요. 조롱인가? 조롱 아니면 진짜 축하해주는? 앞으로는 해리스를 까면서 뒤로는 축하해주는? 이중인격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판단하세요. 다중인격인지, 다중인지 아니면 조롱인가? 똑똑한 건가? 하여튼 해리스가 지금 60세죠?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리스. 맥도날드 햄버거 나는 그녀에게 갖다 줄게요. 이랬어요, 트럼프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3주 전에 MSNBC에 출연했거든요, 해리스가. 근데 그때 앵커가, 자, 이게 뭐 원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어렸을 때 이래서 그 가정을 보필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노래를 부릅니다, 빅맥송을. 그랬더니 그 뒤에 후렴꼴을 맞받아 쳐요. 그럼 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빅맥송을 외우고 이거를 그냥 말했던가 진짜로 이랬는데 증거가 없던가. 그럼 뭐 유권자가 판단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앞부분을 불러요. 빅맥송 앞부분을 불리면 뒤에 후렴꼴을 합니다. 서로 빅맥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빅맥송을 외워서 부른 가증스러운 가면을 쓴 여자의 얼굴인지 진짜 맥도날드에서 일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지금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지금 증거를 다시 내놓을 건지 자, 이제 해리스가 공이 넘어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햄버거를 갖다 준다며 햄버거를 진짜 갖다 줄지 모르겠어요. 햄버거를 진짜 갖다 줄 수도 있겠죠. 갖다 주면 버릴 것 같은데 해리스가. 햄버거를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생일 축하한다고 햄버거를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2주 안에 답변해야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트럼프는 증거가 많거든요. 지금. 자, 아예 이게 무슨 9.11 테러 중개하는 줄 알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메이크스 프라이스 앳 맥도날드에서. 이거 무슨 9.11 테러나 이런 거 났을 때 이거 무슨 속보로 이게 나옵니다. 자, 맥도날드에 갔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광고에 출연했어요. 어렸을 때 이미 1달러짜리 광고. 맥도날드 1달러에 파는 거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이 미국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탈슨 인형하고 맥도날드 그 인형 있잖아요. 거기랑 얘기하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로 파티를 해요. 여기다가 다 쌓아놓고 이게 지금. 맥도날드 제품을 왕창 쌓아놓고 자기네 트럼프 타워에서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하게 먹히는 거예요. 아무리 2주 전이라고 티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해리슨은 과거 사진을 빨리 집에 가서 뒤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또 큰 걸 했죠.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너 고양이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애를 주겠다. 이런 막말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또 여기서 불거집니다. 총기 자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 14억인가요? 매일 14억씩 한 명 당첨되면 주겠대요, 지금. 14억을 꽂아주겠대요. 그런데 여기 어디냐면 펜실벤이야 주거든요. 최대 격전지. 여기 뺏기면 끝납니다, 지금. 여기 뺏기면 끝나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지금 하루에 한 명씩 14억을 뿌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뭘 뿌리겠다고 하냐면 어디다 서명한 사람? 총기 자유가 명시된 옛날에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식민지 독립할 때 그거 있죠. 총기 자유의 독립이 써져 있는 곳에 서명을 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총기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 총기 자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명 뽑아서 로또 측으로 14억을 주겠대요, 지금. 한 명, 저기 당첨됐어요, 지금 벌써. 내일도 한 명 당첨될 거고. 뒤로 가겠습니다. 앨런 머스가 계속 돈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100만 달러인데, 여기에 서명하면 그중에 추첨해서 100만 달러 줍니다. 여기 아까 그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 미국의 그 총기 자유에 대한 헌법의 자유가 써져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자유를 찬성하는 트럼프와 괴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주가 시퍼러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앨런 머스크가 그 이슈를 던져가지고 펜실베니아주에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식으로. 버몬티, 버몬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슈를 선점당한 거예요, 해리스가. 스티비 온더가 아무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도 앨런 머스크가 총기 자유의 지지 서명한 사람한테 돈을 꽂아준다고 로또식으로 뿌려버리고 맥도날드 가서 트럼프가 알바하니까 그 이슈에 선점당한 거예요. 이거 이슈 싸움이잖아요,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나라도 다 똑같죠? 어차피 고정층들은 뭔 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평생. 그렇죠? 어차피 그 고정층들은 그대로 표협이 돼 있어요. 나머지 중도층들, 이슈에 정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 중도층을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슈가 선점당했죠, 지금. 완전히.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런 게 주식시장하고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을까? 공화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가 주식시장의 어떤 우위에 연관이 있는가? 그러면 주식시장이 내가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주식시장이 좋았다면 나는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해리스를 지지하더라도 내 주식이 돈이 걸려 있으니까 나는 겉으로는, 해리스한테 투표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 투표하는 거랑 지지를 외치는 거랑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일단 S&P500, CAGR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죠. 그런데 연평균 성장률에 한정, 한정이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년을 따지냐면 첫 해랑 20년치, 그거의 성장률만 따집니다. 평균 성장률. 평균 성장률. 중간값은 따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끼랑 거북이가 있는데 토끼는 빨리 뛰다가 나무에서 쉬다가 다시 가고 이러죠. 그런데 거북이는 천천히 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승점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그럼 토끼랑 거북이는 똑같아요.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토끼랑 거북이가. 그런데 누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나요? 토끼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죠. 중간값을 해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겁니다. S&P500의 CAGR 평균으로 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9.6이 나왔고 공화당 후보는 6.2가 나왔는데 중간값을 따지면 공화당이 10점이고 민주당이 8.5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더욱더 중간중간에 변동이 심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이 취임하고 있을 때 15.2%의 연평균 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다음 공화당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14.1%가 나왔어요. 둘이.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도 있죠. 연준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오늘도 나왔죠. 연준이 하는 일. 물가랑 고용. 왜 물가랑 고용을 연준이 다루죠? 그 두 마리 토끼를. 물가랑 고용이 안 잡히면 국민들이 제일 힘드니까. 그래서 실업률하고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그 두 개를 합치면 그게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고통지수예요. 그래서 실업률하고 실업률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두 개를 합친 건데 70년치입니다. 70년치를 따졌을 때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민주당 9% 공화당 9.5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의 고통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다 정치적 수사예요. 아시겠죠? 지금 다 해리스도 국민을 위한다. 트럼프도 국민을 위한다. 누가 되면 국민이 더 낫니?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요. 정치인들은. 아시겠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별하별 정책을 다 해봐야 0.5 차이가 난다고요. 소비자들의 고통은. 그래서 민주당이 70년 동안 민주당 대통령 평균 고통,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업률이 9%고 70년 치니까 어마어마하죠.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9.5입니다.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0.5 조금 더 고통이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업은요. 소비자 말고 기업. 기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PMI 지수 이번 주에 또 나오죠. 심리 지수인데 구매 공급 관리자 지수죠. 2000년대 이후에 공화당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PMI가 54.3, 민주당이 54.9. 일단 둘 다 50이 넘으니까 뭐예요? PMI에서 나오는 지수는 지금 기준선이 50이죠. 50 이상이면 일단 다 경기 확장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54.3, 민주당이 54.9.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정서든 소비자들의 고통이든 공화당 대통령이 됐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일은 다 국민하고 기업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삶이 스스로 나아지는 거지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해주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각자 도생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전에 말한 것을 해놓은 거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글로 써놓은 겁니다. CAGR하고 중간값 차이 나는 것이고요. 구매 공급과 지수 비슷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실적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난 분기에는 3% 매출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5%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 5% 나왔고 그런데 일회성 비용 제거하자 플러스 7%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목표로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시 맥도날드가 중동에서 가져갔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리필 가능한 제품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매력적이고 확장되고 있으니 우리가 방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경영진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의 한주 매드평입니다. 해리스는 이제 사진을 빨리 갖고 나와야 될 때고요. 해리스 vs 트럼프. 그냥 빅맥송 배틀로 승부 냅시다. 저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참깨빵 2회 순세국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까지 빰빠빰빰빰